안녕하세요 이야깃꾼입니다 언박싱 하고 나서 얘네들을 지금 분갈이 하려 했는데 일단은 상태가 조금 안좋은 것도 있어서 소독하려 합니다 일단은 킹가루병 하고 곰팡이 종류를 제거하고요 얘들을 다 사실은 소독약에서 할 거니까 그냥 그렇구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얘들을 하나씩 이제 분갈이 하려 하는데 사실은 호야가 여기다 심을 했더니 이거 너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냈다가는 또 과습으로 죽일까봐 얘는 못하겠구요 그러면 행이 아닌 얘도 상당히 크긴 한데 여기에다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제 소독하려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런거 키울 때 소독까지는 안했어요 그냥 다 분해해서 심었는데 묘목을 21년도 겨울에 가을인가 11월 쯤에 살 때 어느 유튜브 방송을 봤을 때 그분은 막걸리를 지금 잘 몰라요 그 유튜브 이름도 모르고 이제 그 막걸리를 집어넣고 물에다 넣어서 좀 담갔다가 비닐도 지금은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심어 심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뭐 가을이라서 땅에 심은 것 같으면 되게 잘 살았겠지만 저는 화분에 심은 거라서 그에 죽은 것도 있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후로 저는 되도록이면 소독 안한 것들이 가지고 이렇게 온통 난리 피니까 지금도 지금 이 집 정원에 거실 정원 이렇게 거실 정원에 모든 화초에 그 뿌리팔이나 아니면 흰 그게 깍지벌레인지 응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생겼고요 완전히 완치는 못 시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셀럼 엄청나게 잘 자라다가 갑자기 총채벌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총채벌레의 잎들이 다 초토화되고 있어서 격리시켰는데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총채벌레도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근데 어쨌든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총채벌레는 잎 속에다 알을 나눈다니까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채벌레는 정말 무서운 애들이네요 어쨌든 저는 지금 찾아보니까 술이 있네요 이거 소독용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아다니는 벌레든 벌레 소독하는 거라든가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계량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적당히 넣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이거 없을 때 쓰는 리스테린 리스테린도 써요 색깔이 또 예쁘잖아요 얘도 감기 안 걸리는 비법 중에 하나가 이상하면 이걸로 해요 친정엄마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요양병원 그분 감기 안 걸리게 할 때 보면 맨날 이거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호야 지금 호야 4개의 이름은 각각 다 지금 못 외우고 있어요 왜냐면 잘 몰라요 호야에 대해서 호야가 200 종류가 넘는다니까 그렇다고 제가 200개까지 살 수는 없고요 아 그냥 갑자기 욕심 아니니까 옥상 정원을 처분하고 나니까 항상 옆에서 보던 사무실 가면 언제나 보던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허전해요 그래서 한번 더 사봤어요 이제 새끼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트고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형님 집 땅에 갖다 놨어요 형님이 니가 살아 그러더라구요 니가 살아 할 정도로 여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땅은 좀 그렇고요 언젠가는 땅을 가고 싶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아 너무 길어지네 우왁 이거는 수입은 그 상태로 그대로일 수도 있어서 아 또 할풍이 꼬챙이네 영상이 길어질까봐 제가 꼬챙이로 계속 쓰시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빼기가 어려운데 얘를 여기다가 한 달 동안 키웠다가 하면 더더욱 어려울 거에요 저는 분갈이 항상 해요 안 할 때는 지금 받자마자 나가야 될 때 그때는 못하죠 제일 중요한 건 뿌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코코칩인가 그런 것 같인데 빼기가 정말 어려워 보겠네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성장을 제가 원하는 대로 성장을 내면 이 코코칩 다 빼야 돼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로툰디 플로라 호야 이름을 잘 몰라서요 다 써놨어요 지금 얘를 화분에서 뺐을 때 나온 게 얘인데 얘가 열매인지 씨앗인지 잘 몰라서요 심어 보려고요 그리고 계속 길어지니까 소독은 영상을 여기서 끝내고요 분갈이는 각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야 내정류가 전에 이렇게 알아보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살 수 없었는데 얘가 지금 만원 이하로 내려와서 저렴하게 주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얘를 구입했어요 물론 그냥 호야는 2200원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고요 저는 3000원 2900원 3500원인가 뭐 하여튼 제가 구매할 때 거기서 가장 싼 거를 삽니다 근데 가끔은 싼 거가 아닌데 택배비 때문에 때로는 그 어떤 거 처음에 갖고 싶은 그곳에 그 두 번째 게 거기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 삽니다 그때는 조금 비싸도 거기서 사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싼 거 산다고 표현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제일 저렴한 걸 구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호야 중에 단 하나의 가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저절로 휘무지돼 가지고 두 개로 늘려진 것도 있고 여러 개인 것도 있고 처음부터 여러 개 심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독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이걸 빼서 분갈이 하겠습니다 일단 소독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